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3포세대라는 말이 2011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취업도 포기하고 이제 내 집 마련까지 포기했다 그래서 5포세대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인간관계와 희망마저 포기했다 해서 7포세대라는 말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건강관리와 외모관리까지 포기했다 해서 9포세대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3까지 포기한다 그래서 완포세대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최소한 이 자리에는 외모를 포기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도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있고요 유럽에는 이케아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절망스럽다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까 하는 비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참 살기 힘든데 요즘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죠 저는 하여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이웃이고 선교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냥 얄미울 때가 있어요 좋은 일본 사람도 제가 많이 알고 일본이 참 예의바른 사람들 많고 또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거 참 좋은데 그런데도 축구에서 지면 되게 신경질이 나요 일본 사람들 보면 남에게 패키치기 싫으니까 조곤조곤 말하고 쓰레기도 길가에 버리지 않고 공중도독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울 점도 굉장히 많은데 남에게 패키치지 않는다라는 이 문화가 좀 지나쳐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거 빨리 좀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는 위안부 이야기 꺼내고 소녀상 갖다 만들고 군함도 이야기 꺼내고 그러니까 못 견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패를 안 끼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하려고 작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요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 학생들 가운데 유행했던 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의 이름은? 알고 계시는군요 최소 50살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의 또 이어서 나오는 개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의 이름은? 아예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잔인한 사람의 이름이 깐데또까라는 개그입니다 근데 요즘 일본 사람들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그 중에 깐데또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줬던 얼마나 아픔이 큰데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쉽죠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가 피해를 준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근데 독일과 일본은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나라 이름에 일자가 들어간다는 거 독일, 일본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둘 다 전범국가예요 근데 둘 다 전범국가면서 왜 이렇게 다를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의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냥 돈 몇 푼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불행히도 성경을 몰라요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질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에 빨리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계셔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사업이라는 게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중국도 그러지 일본도 그러지 믿었던 미국까지 우리나라 자꾸만 좀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사람들 믿지 말고 조선 사람들은 조심해라 일본 사람들이 일어난다 알고 계시는군요 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이신 것 같아요 다들 위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커인데 제가 한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해도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위기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절망은 좀 달라 보여요 이 절망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백성의 뼛속까지 스며들어온 어떤 절망의 한기 같은 거 이 차가움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절망이 좀 깊어지면 사람들이 또 분노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분노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 우리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8.15 광복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이번 주에 제가 잠깐 시리즈를 내려놓고 이 나라의 애국하는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함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서가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지더니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쪽 나라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그 과정 속 가운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치적으로는요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에 의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엉망이었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고 어떤 제사장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이 백성의 어려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의 땅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시작했던 때가 요시아라는 왕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젊고 의로운 왕이었고요 정직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왕을 보면서 야 리더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집트의 느고라는 왕 파라오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아수르와 싸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잘 올라가시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든지 화해를 하든지 그럴 텐데 이 요시아 왕이 무슨 생각인지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역대야 35장에 보니까 요시아가 그 순간에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그렇게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 잘 믿던 왕이 순간 남들 싸움에 끼어들었다가요 아주 허망한 일이 벌어져요 화살이 하나 날라왔는데 이 왕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 가운데 기독교인 정치인 뽑았다고 장로님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다고 우리 안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때 오판을 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안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아라는 사람은 한순간에 소망이 희망이 꺾여있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이집트와 아수르의 전쟁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1894년 청일전쟁 여러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나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청나라에서 싸우든지 일본에서 싸우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지들 나라에서 싸우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냐고요? 아우 정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일본의 오타니 다다지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여러분 그 그림의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가 평양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참 못할 짓을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목록 중에는요 저런 것들도 들어 있어요 이 요시아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열한기하 23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요시아 좋은 왕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대를 걸었던 리더는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희망이 꺾이고 그 뒤를 이었던 리더는 한심한 사람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하고도 살 수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하고도 살 수 있는데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결국에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얼마 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요시아 왕을 죽였던 그 이집트의 왕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 왕을 체포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은 100달러한테 금 1달러한테 벌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백성한테 무슨 벌금을 매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중국이 어느 날 우리 대통령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 보고 벌금 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용납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왕이 갇히고 나서 요시아에게는 또 엘리아 김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로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의 주권마저 다 빼앗겨 버리고 남의 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을 세우는 그런 지경에 처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일본의 천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임명을 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이 힘이 없으니까 이 너부갓네살 왕에게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싹싹 빌어요 그러다가 힘이 약간 모이니까 한번 되들어볼까 하고 되들었다가 바벨론이 그때 아직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결국 이 여호야김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긴 이름도 비슷해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왕이었느냐 열한기야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나라도 엉망인데 이 리더들도 엉망인 거예요 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들도 죄인이고 리더들이 악하니까 이 나라에는 소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의 시대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왕까지 포로로 데려가죠 그리고는 여호야긴의 숙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하고 이름도 또 시드기아로 바꿔주네요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대원군 시대에 민비가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게 또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나라가 오죽이나 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남의 나라 백성이 우리나라 왕이나 왕비를 시해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하시모토 미치오시라는 사람이 그린 민비살해 장면인데 저건 정치용으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에 전부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쓰러져 있는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민비고 저 민비를 죽인 사람은 대원군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요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백 년 전에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시대로 돌아가보죠 이 시드기아도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막 멍청하기까지 해서 힘도 없는 주제에 막 바벨론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죠 시드기아 왕은 결국 자기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만 했던 아버지였어요 그것을 본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노트 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게 힘도 없으면서 대들다가 망한 여우야 김 시드기아 이 두 왕을 보면서 제가 요즘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힘이 좀 세져서 일본에게 좀 대드는 거 어떻게 보면 속도 시원해요 자존심 세우고 좋은데 정말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전 윤치호 선생이 쓴 일기 가운데 자주 사용됐던 문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물 수 없다면 짖지도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짖을 때가 아니라 힘을 키워야 할 때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윤치호 선생은 친미파도 아니고 친미판도 아니고 그냥 애국하는 분이었는데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힘으로 찍어누를 능력이 없다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배우고 힘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후학을 기르는 일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좀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닌지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속이 시원하면서도 통쾌하면서도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하므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는 과정 절망의 모든 시기를 다 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시기 망해가는 과정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다 자녀로 삼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인 나라와 정치인들과 백성의 죄악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백성을 바라다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 서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울컥 하더라고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아마 여러분은 다 슬프고 아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에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사업이 망했을 때에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에도 슬프고 아프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슬프고요 이 땅의 절망을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프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슬프고 아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또한 이 땅의 절망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레미야는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너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너희가 아무리 아프고 너희가 아무리 슬퍼도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 슬프고 그 아픈 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외쳤던 것은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슬플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이 절망의 땅에서 울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돌아오라고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아니깐요 때로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금도 당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네가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쓰러진 것 같지만 내가 꺼져가는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포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완포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를 왜 심겠어요? 심는 자가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심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직업 갖기를 너무나도 힘들어요 열심히 일해봤자 안 된다고 벌써부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 절망이 보이지만 우리의 입에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절망적이지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기대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고귀한 가치 같은 거 인류의 안주에도 없어 보여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여러분 적폐청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폐청산도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의 적폐청산이 뭘까요? 용서와 화합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수준 낮은 적폐청산은 결국 복수와 분도만 낮게 돼요 그러면 복수의 형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 또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청산이겠냐고요 적폐를 청산하려면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넬슨 만들라는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백인 지도자들 다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정치하며 남아공을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이 정치인들이 화합하며 용서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좀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신문 들여다보면 이 땅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친북 아니면 친일 우리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6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렇게 망했던 것은 이집트가 쳐들어와서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망에 빠진 것은 그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외부적인 이유들 때문에 아니라 그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들에게서 예배가 사라져버렸거든요 17세기에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몽테스크에 이 사람이 로마의 멸망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외적이 침입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부 안에 번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랬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진리가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늘어나면서 로마는 외적의 침입 이전에 이미 내부로부터 붕괴가 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굉장히 막강한 부를 축적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돈 맛을 보게 된 거예요 나라가 번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돈, 명예, 성공, 인기,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그리고 더 편안한 휴식, 더 멋진 남자, 더 멋진 여자 여러분 우상, 승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절망스러워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사실은 일본 때문이 아닌 거예요 중국 때문이 아닌 거예요 북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시기를 빨리 극복하려면 우리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7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요 여호와 이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고개 숙이지 않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어요 동족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라와 누에미야가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구한말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희영, 손정도, 유관순, 이승훈, 조만식, 안창호, 서재필, 이상재, 이준, 전덕기, 신석구, 김교신, 남궁호, 김마리아 그들이 왜 항일운동을 했으며 그들이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쳤겠어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포도나무를 심으면 내가 따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6.25 전쟁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왜 새벽마다 교회들이 불을 밝히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들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도 이 남은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가 이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이 땅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땅 절망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으냐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등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니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기도와 피와 눈물로 지켜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이잖아요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망에서 소망의 시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구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수와 분노의 화살을 꺾고 일본을 향하여 혹은 진보를 향하여 혹은 보수를 향하여 용서와 화합의 결단을 내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라 슬프고 아플 때가 있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아이들 모두 슬프고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울려퍼졌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그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86장 가사가 이렇게 되어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이 덮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노래 같이 부르면서 슬프고 아파도요 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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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의 어둠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썩떼 가며 살리라 고사나오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언어받고 명예인 이러도 비겁한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나 시간장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승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 나를 등에 쥐고 엄마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 기다리 언제나 아기 미로 서다여는 진리 너도 나만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던 나만 우리 하나님의 힘을 다가 우리 하나님의 힘을 다가 우리 하나님의 힘을 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니 우리 같이 좀 나라를 위해서 통성어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절망의 시기를 우리 백성이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이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수와 분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어로 기도합시다 여호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성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꾸만 절망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라면 하나님의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여호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여호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렇게 역사의 시킬 간절히 성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절망의 땅이 다시 소망의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싸움과 싸움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외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그렇게 역사의 시킬 간절히 성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럽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릴 빛과 소금으로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한사람교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한 고통에 빠진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망한 사람들 기대가 무너져서 상처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로를 붙잡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들이 영적으로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위의 높이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넓이의 지경만큼 넓혀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이 시대의 예르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